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나날이 주님께 속했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 성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나오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초대교회가 예배하는 장소 주의 날로 정하여 지금까지도 주의를 주의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된 날로 말씀하시고 성별된 날로 말씀하신 이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주의 성일에는 다른 날보다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에 나 여호와과 연합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단해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서 안식일의 율법과 관계없는 것 같은데 비록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를 섬기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알고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알아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방인시로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지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날로 알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날로 알아 경건하게 지내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삶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주일 날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떤지 여러분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알고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주의 성일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무엇일까 주의 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 김일성 그분의 생일이 되면 휴일을 주고 먹을 것을 더 나눠주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생각을 넣어주고 김일성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려고 정치적으로 몰아갑니다 인간의 날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며 주의 날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가 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가 이것이 나의 삶을 규정 짓습니다 여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힘 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물질도 힘이 될 수 있고 건서도 힘이 될 수 있고 지식도 힘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힘이 될 수도 있고 배경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쁨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알고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날은 힘을 얻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지쳐있는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힘, 정보의 힘, 지식의 힘, 물질의 힘, 정치권력, 권세명의 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힘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힘보다 큰 힘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입니다 성경에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경은 물질이 너희의 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너희의 힘이라고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 여와를 기뻐하고 내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 감동하고 기뻐하면서 감격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부터 12장까지 볼 때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느엠에서 8장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8장 17절에는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12장 43절에는 이 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느에미야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리고 감사함에 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느에미야의 배경은 유대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다 흩어지고 다 끌고 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유대나라는 멸절했습니다 성전 다 회파됐고 성벽 다 불타버렸고 거기에 남아있는 몇 명 빼고는 다 끌려가고 흩어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차니깐 고레스 왕 파사에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고레스 왕이 칭령을 내려서 유대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70년이 끝나니깐 유대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인도한 사람이 수루 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루 바벨은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부서졌습니다 수루 바벨과 합계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영광만 못했지만 그들은 감동과 감격 속에 무너진 성전을 세웁니다 이것이 수루 바벨 성전입니다 1차 귀환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지었지만 하나님의 예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2차로 다시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이의 명령으로 보내게 하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가 돌아갑니다 학사 에스라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기로 굳게 결심하고 성전은 세워져 있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마음에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3차 귀환이 바로 오늘 느예미아입니다 느예미아는 3차 귀환으로 고국에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가서 불타버리고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성벽을 52일 만에 그대로 중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파된 성전이 건축되었고 무너진 성벽이 중건되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7장 73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교에 모아놓고 느예미아가 수문화 광장이라는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물을 옮기고 물을 내려보내는 그 수문 워러게이트 앞에 큰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다 모이게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선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일어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왁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모이기를 청하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였다 주의 성일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다 흩어져 사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서 지내십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정한 주의 날에 여러분들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6절 말씀 보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왁께 경배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에 다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성일에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학사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낮에까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율법책은 토라라고 말하는데 창세계 출애글에이기민숙이 신명기를 율법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계 출애글에이기민숙이 신명기를 새벽부터 정오까지 학사에스라가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구석구석에 중간중간에 뢰잇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주의 성일을 보냅니다 오늘 봉독한 7절에 보면 1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3명의 레인이 중간중간에 앉아있다가 포진해 있다가 학사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해석해줄 때에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해줍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구절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구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청동두에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뢰잇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주의 날이니 종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주의 성일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도 하지 않는 날이 주의 성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일하면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까지도 멈춰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주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날도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려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니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러니 오늘 학사에스라와 제사장 레이지파 사람들은 오늘은 주의 성일인데 근심하지 마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문제 많죠 근심 있죠 두려움 있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도 하지 마라 이게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은 통곡을 합니다 아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말씀을 돈 눈도 줘야 눈물을 흡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찬양할 때도 많이 울고 기도할 때도 많이 울어요 눈물이 있는 재단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 부산에 있는 수용룩계 큰 교회 목사님이죠 그분 책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신학생 때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너무 풍이 안 되더래요 풍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그때 같이 신방을 다니는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전도사님 교회 부응이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예 교회 부응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눈물이 강대상을 다 적시면 눈물이 강단을 다 적시면 부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눈물로 적시자되게 딱 올라와 보니 감당할 수가 없어 하도 넓어서 그래서 방석에다가 눈물을 쏟았다 그래요 눈물을 쏟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못한 곳에 마음이 아파합니다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는 곳 바로 주의 성일입니다 그러니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이 주의 날에 근심하면 참된 경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진정 예배합니까 여러분 근심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어디 살찐 것 좀 있는가 그리고 뭐 단 것 좀 마셔라 그리고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좀 나눠줘라 주의 성일은 나눔이 있는 날입니다 내가 좀 더 있으면 부족한 사람에게 좀 주고 내 마음도 좀 주고 내 기도도 좀 나눠주고 관심과 사랑이 있는 것이 주의 날입니다 그럼에 말하기를 주의 성일은 하나님만 기뻐해야 합니다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되 자빠지되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힘 받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쳐서 상한 심령 가지고 걱정된 마음 가지고 이리저리 치달리고 그렇게 교회에 왔어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힘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힘 받는 날이에요 힘 받는 날 그럼 무슨 힘을 받을까요? 첫째는 순종한 힘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 자 이 당시 이제 7월 1일에 유대력으로 모였어요 이게 나팔절이라고 말하고 7월 15일부터는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초막절은 뭐냐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기억하고 조상들이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때는 한 주간 동안 집에서 앉아고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자요 마치 우리가 6.25때를 생각하면서 개떡을 먹고 쥐떡을 먹는 것처럼 그 때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텐트 생활하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인데 느에미아 8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누네 아들 여호수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깐 하나님이 정하신 초막절을 지키는데 여호수와 이래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성껏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초막절을 지키는 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예배를 드리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무슨 힘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감사와 찬송의 힘이 생깁니다 니에미아 12장 4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니에미아 12장 42절 시작 또 마세아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와남과 말기아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아여라 43절 이날의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미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알고 한 마음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감동으로 받고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지켰던 어떤 초막졸보다 정말 훌륭한 정성껏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찬양을 부르는데 크게 찬송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저는 찬송을 할 때 크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를 막 꺼낼 정도로 크게 하죠 여러분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입을 벌려 크게 찬송하는 소리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받으시겠어요 물론 힘이 좀 약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약하게 부를 수는 있지만 크게 부른다는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부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신학생터부터 목사님들이 항상 그 얘기해요 앞에서 작게 하면 뒤에서는 더 작다 앞에서 크게 해야 뒤에서 그나마 크게 부른다 그래서 제가 크게 부르는 거예요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찬송에 힘입어서 함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찬양하고 감사하는 힘 어디서 생겨요 은혜 받아야 생겨요 성가대 찬양 죄송합니다 정말 정성껏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려면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그 찬송에 힘과 능력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2절에 보니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크게 즐거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하고 지쳐 살아도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힘을 받아 세상으로 나갈 때는 독수리같이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 지치고 교회에 와서도 기쁨과 즐거움은 다 메마른 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음은 낙심 속에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성일은 힘주는 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의 성일은 힘주는 날이다 주의 성일은 힘 받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일을 거룩하게 드리고 지키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 순종과 찬양과 감사와 제사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의 귀한 식구들 오늘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성일입니다 함께 모여 무릎을 꿇고 경배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근심 걱정도 접어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짓눌러도 거룩한 주의 날은 삶의 문제까지도 주 앞에 맡겨버리는 안식함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와를 기뻐하십시오 힘 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힘 주시고 감사와 찬양하는 힘을 주시고 정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힘을 주시어서 그 힘 받아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소망교의 식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